여러분, 콩국수 양이 엄청 많네. 우와, 콩국수. 여름엔 시원한 콩국수. 부산에 와서 콩국수 먹습니다. 김밥이랑 오레오만에 남편이랑 김밥 먹어요. 김밥하고 콩국수. 26번이요. 다시 한번 잡쳐보소. 돌려 돌리고. 맛있나? 김밥도 한번 먹어봐. 어때는 거? 맛이 어때는 거? 나는 양이 너무 많다. 더 덜어라, 이만큼. 안 많다. 안 많네. 김밥도 한번 먹어보소. 군무와 잘 많네. 한 개 먹어봐. 이따 군무라고. 내가 한 개 먹어볼게. 김밥은 오레이. 나는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맨날 어디 가면 이놈 젓가락질 때문에. 이봐라. 이 씨 젓가락질을 못한 게네. 이모야, 이 꼴이다. 내가 못 살아. 그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 우짜란 말이고. 무슨 김밥이 왜 이래? 아니, 김밥이 이게 무슨 김밥인데? 이래 이래. 칼질 안 돼, 절세가. 칼지? 김밥이 칼질이 다 안 됐다, 이거. 아. 이 맛은 있어, 맞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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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이게. 예를 들어. 81. any' ро다. yogurt. 두 번쩡 cabinets. 봤어. variance. ע lingu중 stylo야. 감사합니다.